네,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네요. 탄력받은 반도체 투자하려면 이것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저는 약간 결론부터 두갈식으로 딱 듣고 싶은데 또 저희가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반도체 이야기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 허 부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요. 게임, 메타버스, 컨텐츠, NFT 이런 식으로 조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번 주에 조금 특이한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LG 이노텍이나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하드웨어 쪽으로의 수급이 조금 옮겨가는가? 2차전지 소재 쪽으로도 수급이 몰렸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흘러나오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OLED 소재 쪽으로 덕산 테코피아나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나오는 모습들도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나 그 차기의 테마로서는 어떤 모습들이 움직일까를 한 번쯤 공부를 해볼 필요도 있고 투자자의 시선으로 좀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 쪽으로 그리고 반도체나 통신 장비 쪽, 네트워크 이런 쪽으로도 시장의 관심들이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그런 흐름들까지도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산업부장으로서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야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오르는 건지 아니면 주가 지수가 오르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르는 건지 우리나라 시총, 코스피 시총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가 적어도 40% 이상을 45%까지도 차지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피 지수에서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1월 고점 대비 약 27% 조정이 좀 나왔죠.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월 고점 대비 약 38%의 하락을 마감을 하고 9만 원의 저점을 그린 이후에 반등이 조금 나와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넘겨서 11만 원의 오늘 종가가 좀 형성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약 이 두 기업들이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연 저점을 찍었는가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지수 그리고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9만 원대에서 바닥을 이루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한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차트 흐름들을 거의 2012년도부터 열어놓고 보면 이렇게 바닥들이 형성돼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트를 이렇게 잘라놓고 본다면 여기서 과연 바닥이 이 추세선과 맞닿은 적이 있는가 맞닿은 날이 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고점을 찍은 이후에 끊임없이 하락을 하다가 결국 이 추세선과 맞닿는 그런 일들이 좀 나왔다. 거기가 9만 원이더라 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저점을 확인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시장의 대세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7만 원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꼴깍꼴깍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7만 원 라인을 그래도 장중에 이탈을 하거나 이탈을 했다가는 다시 금방 또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수차례 7만 원 라인을 지지해 가고 있기 때문에 7만 원 라인에서 다시 또 한 번 반등이 나오는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반도체로 중국은 원자재로 G2 세계 글로벌 경제의 패권을 놓고서 경쟁을 하는 모습이고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대통령과 주석이 같이 화상으로나마 만남을 통해서 뭔가 대화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국가가 어떠한 결론을 냈는지 그리고 실무진에서 어떠한 뭔가 결실이 있었다라고 합의문은 아니더라도 뭔가 실무 협상 안에서 관세를 인하한다던가 그러한 이야기들이 속속 나올 수 있는 기대감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에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좀 나온다면 주가지수 그리고 반도체 업종 그리고 시총 상위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일부 조금 바닥 확인 그리고 그 이상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업에 있어서도 메타버스나 그리고 XR기기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들여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한다면 차세대 산업에도 필수적인 부분이죠. 전기차 침투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족 현상들도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꼭 있어야 되는 핵심 산업인데 그 산업의 반등이 그리고 주가의 상승이 언제쯤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또 해야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그 업종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반도체 섹터를 부장님들과 함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반도체이니만큼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분야라 우리 부장님들의 의견이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장에 엇갈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 허 부장님이 브리핑을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안 쓰이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 거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한국 반도체가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을 것이다 혹은 이런 이로 안 좋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내년 시장을 저희는 좀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 투자자로서 반도체 섹터 과연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한국 시장 사실 고질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우리 허 부장님 이야기는 조금 뒤에 듣고 두 부장님의 의견이 솔직한 의견이 좀 궁금해요. 이 부장님 혹시 반도체 섹터 저희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반도체 긍정적인 흐름은 분명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리듬을 타시길래 속에서 나오셨는데 어디 보자 보자 근데 말을 하기 전에 말을 하면서 리듬을 타면 약간 나이가 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요즘 리듬 타거든요. 내가 빨리빨리 이렇게 좀 리듬 타셨는데 왜 끊으셨어요? 오늘 공룡이다 보니까 머리가 빨리빨리 회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녁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장님. 네 암튼 허 부장님께서 이제 아까 얘기도 하셨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바닥을 찍고 살짝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지수랑 거의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이중바닥 형태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며칠 전에 보면 SFA 반도체라든지 관련해서 이제 좀 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평소에 이제 거래량이 없던 종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 봐서는 시장이 이제 반등 나올 때 그동안에 좀 많이 소외되었던 섹터들이 올라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스나 기사 반도체 관련해서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실적은 정말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괜찮아지는 그런 분위기를 풍긴다면 이런 매수세들이 그동안에 오르지 못하고 실적은 좋아진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간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저도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최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반도체는 주도 섹터로는 좀 약하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적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기업의 뭔가 기업이 존재는 돈을 잘 벌려고 있는 거죠. 이윤 창출이에요.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적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좀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게 사실 실적인 것 같고 실적과 관련돼서 만약에 상승을 좀 크게 할 거면 굉장히 좀 큰 실적이 있죠. 기존에 좀 잔잔하게 나왔던 천억을 찍던 회사라면 천억 이상이 갑자기 두 배, 세 배로 찍히는 그런 영업이 있다면 굉장히 좀 큰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천억씩 계속 찍히던 회사는 원래 천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감이 많지 않다.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옥석 가리기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다양하고 섹터도 굉장히 많고요. 광범위한데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주식이든 뭐든 학문이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아요? 공부를 파고들어서 기판 막 뜯어가지고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반도체 공부를 위해서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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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 기계를 다 뜯어서? 네. 막 설계 이렇게 하셔가지고 설계를 아예 뜯어보시더라고요.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 경제방송에서도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차 있는데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 이건 꼭 필요하다. 이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쨌든 너무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학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식은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주식의 코스피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모두 다 재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물론 뭐 그런 게 좀 더 푸쳐지면 상승을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겠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급적인 부분. 그러니까 나만 내가 이 기계에서 여기가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누가 여기 들어와야죠. 사실 옥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발제자이신 허 부장님 생각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님. 앞서서도 지수가 올라서 삼성전자가 오르는 건지 삼성전자가 올라서 지수가 오르는 건지 솔직히 그렇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거래소 시장이죠. 그래서 주도 섹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하게 시장을 이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곳에 유동성이 집중됨으로써 누군가가 말씀하신 대로 이 수급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주도 섹터라고 인정을 해주는 건지 이 주도 섹터를 뭐라고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시장을 강하게 견인하는 상승률로서의 주도 섹터보다는 집과 지수가 우상향할 때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되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다라는 의미에서 주도 섹터라는 의미 그리고 주가 지수의 바로미터라는 의미로서 반도체 섹터는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도체 분야 굉장히 강범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디엠이라고 하는 종합반도체 회사가 있고요. 펩리스, 공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파운드리, 생산만 합니다. 그리고 OSAT라고 하는 후공정 섹터도 있고 그 안에서 소재, 장비, 부품 나눌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웨이퍼, 세정, 포토마스크, 식각, 증착, 패키징, 테스트 모두 다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1차적인 필터링할 때 실적을 보시고 실적이 가라앉아 있다가 이것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두 자릿수 이상으로 매해,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증가하는 기업들로 또 필터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기업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DDR4가 가고 DDR5가 오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있어서 또 수혜를 볼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준점으로 놓고 참고를 하시면 반도체 섹터가 주가 지수 상향에 있어서 동반되는 필수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과도 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 진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나눌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포트폴리오 내 반도체 종목을 하나 정도는 사고 싶은 거예요. 초보 투자자가.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억 벌던 회사가 2천억 버는 그 타이밍이 대체 언제쯤일지 이런 것들을 반도체 공장은 굉장히 예민하게 돌아가고 있는 분야라고 제가 들어서 좀 미리 좀 사두고 싶은 타이밍을 잰다면 우리 부장님들마다 좀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습니까?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글쎄요. 언제라고 딱 집어서 얘기가 어려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가 다 다양하고 다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건데 콕 집어서 오늘 사세요. 내일 사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주 뒤에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괜찮아 보이긴 한데 차트상? 차트상 괜찮아 보이긴 한데 사실 기업 내용은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 거고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주린이분들도 바삭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보고 어차피 타이밍을 잡는 거는 차트니까 타이밍을 잡는다고 봤을 때 SK하이닉스를 한번 보면 일단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실 좀 제가 출근하기 전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온 기사를 좀 보고 왔어요. 출근을 언제 하셨어요? 여기로 오기 전에. 여기로? 여기로 오기 전에. 야근 중 아니신가요? 아, 맞네요. 야근을 위해서 사무실 또 출근하는 데 보니까. 지독한 컨셉. 일단 연초부터 계속 내림세를 타고 내려오던 주가가 이제는 추세대 저항을 돌파를 하고 오름세로 지금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놓여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올라갈 때마다 그동안 내려왔을 때 여기는 이 윗구간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물려계신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마다 이제 본전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려있었으니까. 쉽게 쉽게 올라가주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만약 이 반도체 쪽에 어떤 상당히 좀 괜찮은 모멘텀이 불어준다든지 그런 부분 호재가 있다라고 모두가 인식을 하게 됐을 때는 아마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놓여있고 추세적인 부분에서 내리막기를 멈췄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정확하게 지금 어떤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구간에서 은봉으로 만들어질 때마다 하루에 한 주나 두 주 많게는 열 주 금액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SK하이닉스를 오늘 사서 내일 당장 5% 먹고 팔아야지 이런 분들은 없으실 거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당연히 접근을 한다면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11만 원에서 한 10만 원대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로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관련돼서 혹시 또 첨언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앞서서 차트를 좀 보여드렸죠. 2012년, 15년도 정도부터 차트 추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요. 늘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 고점을 찍고 나서 고점을 찍을 당시만 해도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계속 나왔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수출액 증가, 최대 매출, 최대 이익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잠시 지나고 나자 디렘 가격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연출이 되고, 그리고 나서 외국계 매도 보고서가 또 나옴으로 인해서 이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하이닉스 차트에서 이 추세 하단부가 2016년도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굉장히 점프가 나왔죠. 그리고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와 디렘 가격 하락이라는 이야기, 외국계 매도 보고서가 나오자 이 추세 하단까지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는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더 악재가 나올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한 이후에 외국계 매도 보고서가 정말로 이 기업이 잘못돼서 이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한 납득 가능한 사유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놨다면 그 보고서를 정말로 잘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수급 상황을 본다면 외국계 창구에서,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순 매수로 지속적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겪었느냐? 2차 전지 섹터에서도 겪었고요. 플랫폼 섹터에서도 겪었고요. 반도체 섹터에서도 모두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직접 이제 보는 거죠. 디렘 가격이 얼마만큼 하락을 했는가, 2018년도에는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2018년도에는 디렘 가격 고점이 3분기에 디렘 가격 고점을 찍고 하향하기 시작을 했는데 주가는 2018년도 연초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리고 업황을 볼 때 디렘 가격 기준으로 주가 지수는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서야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올해를 본다면 디렘 가격의 저점을 이제 DDR4 기준으로 볼 때 내년 2분기 이전이 디렘 가격 저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4분기부터는 저점을 찍을 수 있다는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주가는 디렘 가격보다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이야기가 2018년도에도 성립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저점을 찍고 나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목표주가 다시 상향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뚫고 다시 11만 원까지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좀 알아놓고 공부해놓고 공부를 아까 전에 정보부장님께서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동차를 딱 갖다 놓고 자동차를 뜯어서 설계도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저 구속에 뭐가 있다라고 보는 공부가 아니라 그간의 이 기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 기업이 매출이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후궁정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다각화되어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 한 국가에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수출 비중이. 그런 기업들은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실수를 하게 되거나 한쪽에 대한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매출 다각화가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기업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하면 저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DDR4가고 DDR5 온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2018년도에 디램 가격이 저점 대비 고점까지의 상승률이 154%였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디램 가격이 저점 대비 고점까지 50%, 51% 상승을 하고 다시 이제 조금 하향을 하고 그럼 DDR5에 갔을 때에는 어떤 가격에 대한 형성이 일어날까? 그런 부분들까지 살펴보신다면 앞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집중해 볼 만한 기업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사고는 싶은데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어떤 쪽을 봐야 될지 궁금하셨던 시청자분들께 어느 정도 좀 팁을 드린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두 분의 의견을 좀 종합해보면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머리를 좀 튼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SK하이닉스 이야기했으니까 삼성전자 이야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아까 우리 허 부장님이 꼴깍꼴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삼성전자는 머리를 쉽게 돌려주지 않는 건지 저기 9층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지금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맛간을 이용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 최 부장님 좋은 소리 들으려고 제가 물어본 건 아닌데요. 일단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비교가 딱 되는데 인상을 쓰지 마세요. SK하이닉스는 괜찮습니다. 기존에도 저점 다졌을 때 1조, 인텔 1조 관련돼서 악재가 갑자기 나왔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게 그냥 주가 훼손시켜서 그냥 사세요 이랬거든요. 누가 누굴 걱정해주냐. 정말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SK하이닉스가 1조면 우리가 그냥 100만 원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저는 100만 원 큰데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이 떨어질 때도 이제 보시면은 15만 원 찍었던 게 9만 원까지 왔어요. 차트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대형주를 잘 매매 안 하는 제 입장에서도 괜찮습니다. 저점을 좀 다졌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는 반대적이에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셔도 아직도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제 겁을 먹었어요. 오히려 반대가 나오니까 하, 빠져나옵니다. 외국인 기관은 사고 있는데 사실 수급만 보셔도 답은 다른 거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개인 투자들이 사고 있어요. 떨어지면 사고 올라갈 만하면 또 사고 계속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주가가 사실 상승을 하는 건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해야 됩니다. 메이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실 돈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 벌어주려고 차트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애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자기네가 힘을 써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는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지금 구간이다. 지금 자리에서 시원하게 떨어뜨리고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게 두 가지가 있죠. 개인 투자자가 좀 빠져나가게 만드는 건 떨어뜨리고 가거나 아니면 답답하게 옆으로 계속 끌고 가면 시간을 좀 끌거나 계속 옆으로 끌고 가면 버티다 버티다 빠져나가는 거죠. 일단 그런 관점에서 수급을 좀 보시면 사실 답은 이미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또 대비되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발제자이신 허 부장님께서 팁을 약간 주셨는데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DDR5 이야기가 그것인데 디렘 시장에서 이제 차세대 반도체 규격이 DDR5로 바뀌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탄력이 반도체 안에서 또 좋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봐서 이 이야기가 좀 저는 듣고 싶어요. 매수 타이밍을 아까 여쭤봤던 것도 이렇게 좀 교체가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잖아요. 규격이 바뀌면. 그럼 수혜가 좀 직접적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디렘 가격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재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요? 네.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재고를 미리 세트 업체들이 많이 좀 쟁여놨습니다. 그런데 그 쟁여놨는데 마음대로 가격이 올라서 팔 줄 알고 재고를 높게 쌓아놨는데 오히려 디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세트 업체들도 그 재고를 덤핑시키듯이 시장에 조금 조금 풀었다가 보니까 디렘 가격이 더 떨어지는 현상들이 또 나타났죠. 그런데 공급망 쇼티지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것도 점점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모자란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수요 입장이 아니라 공급하는 입장에서 재고가 너무 높으면 가격이 이거 팔아야 되는데 그러나 반도체 생산 라인은 멈출 수가 없고 그러면 생산 쪽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면 문제가 큰데 지금 입장에서는 생산 쪽도 약 2주 미만의 재고를 가지고 있고 대충 평균적으로는 6주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2주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요 측에 있어서도 PC, 세트 업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2주 정도의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버를 운영하는 그리고 만들고 있는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는 구글 아마존, MS 이쪽이 되겠죠. 여기에 있어서는 재고를 명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대충 또는 구두로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그 재고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는 재고가 넉넉하니까 지금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아도 되라는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고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이 세 기업 모두 다 미국 기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정보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좀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제 와서는 대부분 재고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DDR5가 오는데 DDR5는 생산사 측에서는 하나하나 테스트가 끝나면 재고를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재고가 전무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사피어래피드나 DDR5가 적용 가능한 CPU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분기 안으로는 서버 PC에도 적용이 가능한 CPU 운영체제들이 하나하나 출시가 되고 이제 상용화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앞서서 미리 DDR5는 준비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DDR4에 비해서 올라가더라라는 부분이 가격적으로 DDR5 가격 하락의 끝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희망적인 부분은 DDR4에서 DDR5 교체까지 약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요자 입장뿐만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도 모두 다 DDR5를 목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중에 하나는 저는 반도체 하면 후공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월 달에도 서울경제TV 작전 리포트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떤 종류죠? ISC라는 기업입니다. ISC인데요. ISC도 차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추세선을 늘 그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이러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그 위로 올려보면 어디서 되돌림이 나올까에 대한 대략적인 짐작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ISC가 이 박스권과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데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DDR4에서 DDR5로 전환할 때 가격 상승이 있는데 예년에는 가격이 어땠느냐 DDR3에서 DDR5로 올 때 ISC는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인데 가격이 DDR3에서 4로 할 때 30% 정도 가격 상승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라인이나 그런 전환되는 데 있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DDR4에서 5로 갈 때에도 이 정도의 가격 상승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 장기적으로 추세 절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부장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허 부장님은 DDR5 수혜주 중에서도 특히나 후공정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테마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생태계가 변하는 시점에 거기에 이제 기업이 이익 자체가 이제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건 당연히 이제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이제 이런 기업들의 상태를 잘 알려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좀 긴 관점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기업 자체는 괜찮은 기업들을 뽑아놓고 시점이 나올 때마다 좀 들락날락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라든지 그냥 워낙 그렇게 이제 시세적인 측면에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잘 하지는 않지만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뭐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DDR5 관련 주들 하면 이제 막 최근에 시세가 좋다라고 얘기 나왔던 게 아마 이미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서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택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그다음에 대덕전자라든지 이렇게 PCV 관련된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보면 실적적인 부분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괴류율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저는 밑에서 잡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됐든 어떤 모멘텀이 됐든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이미 이제 허부장님처럼 스터디를 통해서 저점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추후에 그것들을 발견을 해서 올라가 계속 매수세가 붙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거죠. 매수를 클릭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고가를 가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신고가, 고점 박스권을 돌파하고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위치에 놓여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갖고 본다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위험해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바닥에서 사도 지하실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손절가를 딱 잡아놓고 진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 위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결국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처음에 진입할 때 이런 가격이 깨지게 됐을 때는 손절을 할 거야. 하고 나오고. 이 정도 가격이 왔을 때는 내가 익절을 할 거야라는 계획을 잡고 들어가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단에서 강하게 가는 종목들 계속 강하게 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추세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그냥 접근을 해서 손절가만 딱 세팅하고 가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바로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마지막으로 최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의 관점에 사실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시대의 변화를 좀 느끼고 수익을 좀 빠르게 내겠다 하시는 분들 시대의 변화를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 빠르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 가는 말에 올라타는 관점이 맞을 것 같고 나는 그냥 묵직하게 꾸준하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본다라고 본다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종목들을 끌어가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것들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높은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파급력 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는 있으나 많이 좀 대중적이지 않은 누구나 너나 나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상승 탄력을 받기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옥석거래기가 두 개 다 투자 관점에서 맞아 떨어진다면 수익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DDR5 관련된 수의 종목은 심태기나 대적존자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PCB나 후공정 쪽을 보시는 것이 맞고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투자와 관련돼서 오늘은 PCB나 후공정 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투자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 부장님들 내일장 포인트도 정리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포인트들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부장님들의 내일장 핵심 포인트 적어보겠습니다. 산업부장님, 허 부장님은 조정과 반등에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테마 부장님, 이 부장님은 지수 반등 시 이것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부장님이신 최 부장님은 답을 찾자 늘 그래왔듯이라고 굉장히 문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